이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도울 때는 가급적 낮에 외출을 삼가하고 물을 많이 드시고 또 꼭 나갈 때는 양산을 들고 나가서 좀 햇빛을 갈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폭염에 쪽방천에 사는 우리 겨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 선보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만 나오니까 이렇게 더운 때 우리 주위에 어림당하는 이웃을 우리 구역에서 잘 살아놓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에 나이를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부탁을 드리는데 늘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선생님 사모님이 96세신데 집에서 그냥 마루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런데 당장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그냥 아프니까 약 먹고 쉬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대퇴부가 이렇게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두 달 동안 고생하고 계셔서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나이는 드신 분들은 특별히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장수하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원공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늘 인생을 밝게 보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 모든 삶 가운데 긍정적인 은혜가 임해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정적인 눈을 갖고 어둡게 보고 사는 사람은 어둠만 변만 보고 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악한 생각이 사라잡히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밝고 환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있고 또 사람의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있고 또 환경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은 이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영의 눈을 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해서 맹인으로 살던 분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나는 맹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눈을 떴다고 하나 그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며 살아가는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마음의 맹인 심적인 맹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내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예수 믿고 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늘 나밖에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라져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남은 배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눈이 닫힌 심적 맹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늘 비판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세인, 서유관 이 사람들은 눈을 떴다고 하지만 영적 맹인이었고 심적 맹인이었습니다 여모금 9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니 바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눈을 떴다고 하지만 우리가 맹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스스로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면서도 영적인 맹인 심적인 맹인으로 살면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피해를 입히고 고통만 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육신의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뜨는 순간 영적인 눈을 떠서 육신의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떠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광에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방했던 바리새인들, 석유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 영적 맹인, 심적 맹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저들이 앞장서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영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눈은 떴다고 하나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눈은 떴다고 하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기득권층으로 간 자로서 없는 자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심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인이 내가 죽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영적 맹인에서 예수님 만나 눈을 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고뇌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남에게 늘 피해를 주고 내 주장만 해서 남은 배려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주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마음의 눈을 떠서 이제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며 살아가는 그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축만 받으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성령 축만 받으면 사랑의 눈이 떠지고 성령 축만 받으면 여하튼 마음의 눈이 떠져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예루살렘 바로 부근인데요 갈릴레오수 부근인데 베세다 지역에서 한 사람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 시기를 구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눈에 침을 발라 안수해 주었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당시 민간요법으로는 상처난 것에 침을 바라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버렸어야 했다 하면 이리 봐라 침 발랐죠 침 바라는 것을 그저 민간요법으로만 행했어요 요즘 생각하면 침 속에 어떤 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상처를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건 옛날에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침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하던 대로 예수님이 눈에 침을 바라신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눈에 침을 발라도 맹인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겠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몸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한 사람을 고치려 신이 그를 데리고 말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바른 다음 안수하셨습니다 절망에 처한 맹인 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절망에 처한 사람들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요즘 자폐증을 가진 변호사 드라마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드라마는 그렇게 잘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관심을 갖고 잘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 절망에 처한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맹인을 주님이 신이 데리고 가셔서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몸에 장애를 가진 그분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에 와 살고 있는 200만 다문화가족들 그 중에 약 100만 가까운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 동포들 우리들은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일에 그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기르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요양원이 우령될 수가 없고 그분들이 없으면 식당이 대부분을 닫아야 됩니다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그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인권이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말투가 북한 발투 쓴다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잘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만져주신 모로마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병에서 노인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신다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보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데 자기들은 나무 같은 것들이 뭐가 섞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맹인이 보긴 보는데 모든 것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보는데 뭔가 희미한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면서 나무지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도 어떻게 구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어슴풀해 보인다고 그런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3의 1차가 무엇인지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신류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슴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품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성령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직 눈은 떴으나 어슴풀해 보이고 잘 보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특별히 저분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말씀을 교육시켜서 어슴풀해 보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인동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10편 119편 105조를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오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므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성교석 제일 긴 장인 10편 그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보내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오직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의 돌봄 가운데 자라나듯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분들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다시 안수하심에 둘 대로 안수할 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같이 맞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실 때는 눈을 떠서 희미하게 보았는데 다시 안수하시니까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영의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되고 환하게 밝게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짐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날마다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써서 시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써서 우리의 영의 시력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쁘지 않은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장 40절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날마다 영성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삶이 그 행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좋아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서도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늘 내 마음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남탓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충만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전이 되어 내가 받은 일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임무로 추건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옛사람의 법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고 누구만 있으면 부모의 근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초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묵상함으로 성경 충만 받아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야 됩니다 성경으로 충만한 눈이 환히 밝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영원적인 눈을 뜨고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요 교육가요 사회운동가로서 헬렌 켈러 여사가 있는데 이분은 시각 청각 그리고 반복하니까 삼중고를 겪으면서 최초로 인문계 학살을 받은 분인데 딸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앤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앤설리반 선생님이 와서 그녀의 마음의 눈을 뜨게 했고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앤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으으으 하는 반멍어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온 세계를 다루며 예수의 사랑을 전한 위대한 하남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남긴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매일 밤이니까 눈을 떠서 오면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 기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 가지 기적을 보시는 줄 알길 바랍니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감사하지 않고 이분 평생 소원이 내가 눈을 뜬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보고 싶고 그리고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도 보고 싶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응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할렐루야!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 않다 할렐루야! 물론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은 헬렌 켈러처럼 영의 눈이 떠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데 헬렌 켈러 여사처럼 이거 같은 넘치는 감사를 살고 있는지 아침에 밤이 지나고 아침 해 같을 때 야, 내가 오늘 또 새로운 기적을 보는구나 그 같은 삶으로 하루를 맞게 맞고 있는지 그냥 밤낮, 아이고 또 아침이 왔나? 하고 늦잠 자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 기적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보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이것 또한 기적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대단한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미국의 빌게더라는 분이 히타치트미, 주님이 나를 타치하셨다, 만지셨다 하는 찬송을 지었는데요 이분은 대학 다닐 때 보컬 구부로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열심히 찬양사학을 했던 분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으로 돌아가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원래 학교 선생님인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웅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부르신 받다고 믿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더, 빌게더 이분은 보험성가의 빌리그렘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분이 오늘 설교를 마찬가지고 지은 찬송이 1963에 히타치트미라는 곡인데 이 곡을 비롯해서 살아계신 주 여러 곡을 많이 졌습니다 약 700곡 이상을 지었고요 그림의 상을 8번이나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말 때 영의 눈이 있던 것처럼 이상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타치하시기만 하면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담아서 지은 찬송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비스 프레스페리에가 1971년에 이 찬송을 불러서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찬양사금을 했더라면 참 크게 쓰임 받아서 더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성가의 이 찬송이 나와 있는데 그 험한 낙은의 세상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맘을 두드리네 후렴에 주 붙더네 오 날 붙더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더네 이 타치틈이라고 하는 이 타치드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주님이 타치하셨다는 말이 표현을 만지셨다 붙으셨다 영어만큼 표현이 안 됩니다 어쨌건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적의 은혜를 가져오는 귀한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 살면서 두 눈을 떴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눈이 다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어둠 속에 살았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에 처음 나와서 아직 하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므로 영의 눈이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모든 상이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었지만 오늘 이후의 세상은 밝은 세상,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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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ompleto 자네 교환 inge 자네 sut tract